3명 4명 좋아 좋아 오늘은 왕련수가 없구만 엠이 고잉 앵 아레나 백업 팀이 왔음 아임 노곤 다 잡아주셈 2층에 하나 2층에 하나 2층에 기절 2층에 하나 기절 북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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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팀 더 있지 않나? 끝났어 한 팀 한 팀 왔어 아마 한 팀 왔을걸 바로 메이비 해버리는거 봤어 메이비 박아버리네 내가 한 팀 밖에 안 보였어 뒤 돌면서 봤거든 와드 쪽으로 가볼게 나 죽으면 있는거야 바이바이 바이바이 다음 게임 오케이 딜당 한개요? 3쿠시? 오케이 야 사두리 사두리 맨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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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간다 위로 위로 올라간다 자 디보 아 지소 지소 2번 아 그래 가다가다가 가다가 가다가다가 그 안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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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서 밖에서 터뜨렸다 밖에서 터뜨렸다 좀 많이 타고 있었는데 3명 정도? 최소 둘 오케이 구다으로 넘는다 가야지 가야지 타카타 타카타 또 깨 또 깨 또 바뀔게 브로프 타이얼 아 아 아 아 사람 쪽도 몇 명이야 두명이야 그리고 창고쪽으로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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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서 태워올게, 다시. 창고 쪽으로. 3명 뒷장석은 한 대 맞았어. 집바퀴 깼다 또. 내 뚫어, 내 뚫어. 내 뚫어. 내 뚫어. 어, 뚫었을 거. 3명이다. 기다려. 컷! 와우! 섹시피오 뭐야! 컷! 섹시피오, 섹피! 뒤질래? 뭐야!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줄여가지고. 섹피가 왜 나와. 나는 섹시피오라고 해가지고. 기분 나빠, 이 섹시피오. 러시가. 아, 미안. 아, 어시어시를 내가 크게 말을 안 해가지고 제대로 못 들었다, 내가. 내 송소리도 너무 커가지고. 아, 쏘리. 8배나, 8배나만. 저스트 8배나 하면 돼. 파크. 오, 오마이갓, 오마이갓. 헤이, 람불, 람불, 람불. 람불, 람불. 람불 앞에 패차. 빠르푸시, 빠르푸시. 패차 했었어? 엄말라, 엄말라, 엄말라. 오, 오, 오. 야, 우리, 우리 PD 스포탑이야, 가자. 렛츠고. 가봐. 난 몰라, 나도 감. 네가 같은 팀 받겠지? 같은 팀. 사수리 하는 거 같은데? 우리 건가? 그냥 살짝 세워서 봐야겠다. 어, 저. 쫄아. 빠지는 거야?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네? 사수리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구나? 진짜 빵빵대고 있어. 자. 어디 있어? 저기 간다. 앞에, 앞에. 왕가지 폴. 확인, 확인. 운전자, 운전자. 추러 걷나? 아니, 형. 이거 미라도는 어쩔 수 없어. 이 정도면 추러 걷나? 아, 야. 이거 진짜. 이거 뭐야? 왼쪽, 왼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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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깨버렸어. 거루다. 오오오ㅣㅜㅜ. 나이스, 나이스. Wake Up. 보급 떨어진 너이. 아아아아아아악. 난 그루자가 나 뒀던데. 왜 MK를 더 좋아하냐? 난 그루 ages. 난 둘 다 좋아해. MK, 그루자 둘 다. 난 MK보다는 그루자 차라리 쓰르르기 나은 것 같아 쓰다보니까 느끼는 것 같아 우측 왕관지 사람 있어? 어 있어 있어 오로 끌어봐 잡아줄게 폐차해 안 보인다 폐차 기잘 나와있는거 기잘 2층집? 오 나 개필 나 올라가서 피 좀 가고 왼쪽 바퀴 2번 왼쪽 바퀴 2번 기잘 왼쪽 바퀴 2번 기잘 왼쪽 바퀴 2번 기잘 랩 뛰어내렸다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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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옆에 빠지면 살아 랩 뛰어내려버리네 나 쏜다 왕관에서 얘네 하나 누운 것 같아 누웠다 나 여기서 못나가 네가 살려봐 가만있어라 내가 간다 쇼미 던쇼 끝 땅크리트집 어 괜찮아? 어 여기다 펴면 돼 아니 진짜 머리 쏘는 그 약간 헤드히트가 좆다 늘긴 했다 뭐하는데? 한 바퀴 늘어져야지 완벽하게 터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거야? 기다려준거지 인도야 고마우니까 여기 덱킥있거든 고마우니까 이거 먹어 이거 이놈씨가 아니네 근데 여기도 덱킥이 있네 어어어어 사르실 본감 보임 때려왔어 띠로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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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빠진다 얘들 연기 한번 가져왔어 차 보러 간다 진짜 연기 안 났어 슬로드 슬로드 뭐야 또 죽어 아니 나 끊겼어 방금 목에 막혀가지고 못 움직였어 다 끊길대 나는 근데 진짜로 다시 보기 바빠요 진짜 아예 멈췄다니까 아아 내가 차 같이 타야 된다 이거 3 그거라 서클 세븐지야 1번 가야 돼 우리 1번 가야 돼 1번 가야 돼 1번 가야 돼 1번 가야 돼 질러봐 오른쪽 질러야 돼 2번 가야 돼 1번 잡아야 돼 이거 1번 잡아야 돼 홍준아 아 아 존나 많은데? 이쪽으로 가자 가자 이쪽으로 넘어가야 돼 이쪽으로 넘어가야 돼 맞아 2번에 있는데? 2번 가 1번 가 1번 가 1번 가 포워라 넘겨줄게 포워라 넘겨줄게 포워라 넘겨줄게 포워라 넘겨줄게 포워라 넘겼다 포워라 조심해 도끼려고 포워라 확인했어 죽었어 파이팅 한 번만 피 한 번만 유효 잡았어 아유 죽겠다 여유 오유 이거 이번 쪽에 있어 이번 쪽에 있어 확인 어 이거 제비 없어 안봐 누구 리세버? 래쉬? 그래요 방금 잡았잖아 죽어 주길 바랬다고요? 이거 볼래가 아이 내꺼 봐야지 저 권리티 있는거 봐야지 원래 모든 좋은거 좋은거 보고 살아야 돼 사람이 좋은거만 보고 나쁜거 안 보고 래쉬꺼 좀 나쁘거든 죽고다 갑자기 안 죽었더라고 래쉬꺼 좀 나쁜거랄까 느낌이 내가 죽어 주길 바랬어요 이번에 있었던거 같은데 내가 앞에 가서 볼게 래쉬 그냥 나 갖다 버려버리던데 나 깜짝 놀랬다 앞에 차가 남았다 진짜로 그냥 갖다 버려버리길래 차 좀 끌어라 래쉬야 이걸 잡어? 왕관찜 사람있어? 얘네 빠졌어 왕관찜 먹고 그러면 미리 말해주지 형 2번 잡아줘 세워둘테니까 라고 했으면 내가 정한건 안했을거 아니야 형 이런상황에서도 형이 멋진 모습을 보여주길 다했던거야 뭔 말인지 알지 잡아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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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왼쪽과 기절 위쪽을 알아도 나무야 더 빨래기 빨래기 계속? 아 계속 탔다고 나보다 안 보인다? 하나밖에 안 보였어 내가 위치 봐줄게 메시야 또 있겠는데? 저거 바퀴 바퀴 이러면 모르겠다 형 나 이거 바퀴 까진건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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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있겠다 그러면 라이드 이 자체 봐 나 cctv 됐다 cctv 너네 D 다 봐줄게 내가 널 집에서 싸요 너네 D 봐줄게 내가 널 집에서 싸요 저 뒤졌어요 죽었다고? 왜? 양강 맞았지 뭐예요 어? 엄폐하면 탈 수 있다 때려놨어 왕관이서 때려놨어 1번 가려주고 왕관이 살릴 수 있다 태보요 알아 알아 아까 그 격박에 있다 애들 어떻게 보고 있어? 제이퍼는 중 뭐야 땡! 아 너무 나 킹이 너무 나 안 돼! 처음 찍으니까 cctv 풀렸어 아 뭐야 풀렸네? 여기 차 앞서야 하나 이봐 어? 아직 된다 노란선 다 있어 일로와 일로와 여기 여기 우측에서 이렇게 이렇게 틀어야죠 집 때문에 힘들려나? 돌집 밀어야 돼 야 2번 부처가 돌집에서 중앙에서 밀어야 돼 이거 그래 그래 돌집에 총소리 일단 사라졌어 한방 아 둘 탕 아 제발 날아가 잡아 응 괜찮아 쇼포도 쇼포도 지금 누우면 안 된다 미라도 한대지 아 한대 아 이거 한대 타 같이 가야돼 빨리 타 붙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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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아 나만 괜찮았네 붙어있다 앞에 어 음악길 피크 하자 이거 푸시 기다라 리시버 존나 빠있뜨네 기다려봐 음악길 피크할게 오른쪽으로 가야될 것 같은데 이거 어 저 끝으로 폭 하나 넘길게 이거 그냥 있을말은 더 폭갔네 폭들었다 폭들었다 나한테 발화 등산에 붙어있나 보다 폭갔네 등산 발화 배나 붙어있었어 하얀 발화만 넘길게 나 피가하면 중 집에 집에 있어? 어 집에 있어 바로 왼쪽에 있어 왼쪽에 세 번 왼쪽부터 봐 하나 돌아봐 하나 바위 하나 바위 나 집쪽으로 돌아왔어 이거 선생님 집에 있대 선생님 집에 있어 어 4번 집에 있다 왼쪽에 엉망하라 피고 봐볼게 아 보자 폭 날랐다 둘에서 바위 바위 나 피하면 더 감아야돼 야 둘 뒤로 빠진다 둘 뒤로 빠진다 바위 아직 있어 여기 바위 아래 있어 내 쪽 바위 노란 서구 2번으로 빠졌다 피하면 해야되나 그 뒤에 말고 여기 지금 바위 아래 어 2번 2번에 1번에도? 1번 2번 주황산 이렇게 했다 1번 2번 주황산 여기 잠긴다 여기 2명인데 바로 옆에 2명인데 1번에 얘네 3명 무조건 3명 이상이야 아 앞에 줄이네 1번에 2번에 하나 1번에 2번에 하나 자 머리 맞았다 내려봐야 된다 이거 왼쪽에 엉망하러 배울 수 있냐? 1번에 뛴다 1번에 뛴다 면망 없어 뒤에도 있다 멀리 기절해 멀리 기절해 그냥 나 부상 없다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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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계절 뛴 거 계절 돌멩이 하나 야 포탑 해주마 그냥 돌진할게 기다려봐 포탑 해줄게 뒤에 와봐 왼쪽으로 뛰어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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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뛰어 하나 네 말 앞에 연막에 있다 연막에 있다고 확인했어 나 확길 찍어놨어 돌멩이 돌멩이에 이보 돌멩이에 있어 아 머리 많아 아 머리 좀 다 터지네 짠 없는데 누나 죽게 하나 일로와봐 찾tight 나 모르게ius 넌 막아야해 해결해 넌 모을 나 최종 헛똥 깠던 거 아 원탭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되나 이거? 될거야 이거 주황선으로 밀어 주황선으로 밀어야 돼 세 명 빨리 와 일로 우리 당일 열린다 주황선 주황선으로 와야돼 어려울거 같애 일로와 일로와 넘어와야돼 무조건 넘어와야돼 일단 철옥계쪽까지 건너갈 때 열리거든? 나 힐하고 넘어갈게 아 집에서 아 집회가 못했구나 이쪽으로 넘어가야겠다 나 안돼 나 안돼 나 안돼 따라와 아 근데 저거 AR에 머리를 못 찼어 2번 아 이걸 머리 맞네 가기 너무 힘들다 아 서클 개빡세네 아 이거 유튜브 가게였는데 아 개 아깝네 서클 개도망간다 이거 차 하나만 있었어 그러니까 아 누리가 차 다 갖다 버렸잖아 일단 레시가 한 대 버렸어 그러니까 저기 일른보 망령 네 망령 네 망령이 민간인한테 이러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네